세트기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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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아예 깜빡하게 다 칠 수 있어서 탄창 있는 건 깜빡해 우무 재직이라고 그냥 칠 수 있어요 전배탈으로? 예 그 다음에 드라이브 가려습니까? 예 2만 오히려 이런 색이 더 잘 어울리죠. 파 찢어버렸어요. 연질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니까. 느낌 좋아집니다. 오 진짜 같다. 이 아저씨 파리가 이렇게 생긴 줄 몰랐어. 좋습니다. 나와주겠습니다.